로비 이름? 아 여기가 있다.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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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텍셜 김비윤 코드 코드 무슨 코드 주는데? 그 스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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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드 어딨어? 스팀 코드 어딨어? 그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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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가 누르시면 본인 친구 코드가 나와요. 오케이 여기 적어주세요. 어디? 디스 코드에 적어주세요. 됐음. 이빨 들어가는 게 없어. 아 그래? 자 해주셔 빨리. 제가 보냈으니까 그 친구 들어가셔서 제 거 받으셔야 돼요. 친구 받기 받기 어딨어? 이 사람이네. 아버지 침착해. 귀여웠을 거 처음 쓰시죠? 침착해. 다들 침착해. 받았어. 침착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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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는 마피아류 온라인 게임입니다. 모든 플레이어에게 각자의 역할이 주어지며 각각 시민, 임포스터, 중립 진영에 소속됩니다. 시민과 임포스터 진영에 같은 역할을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. 한 진영이 남을 때까지 낮과 밤이 반복되는 게임이며 낮에는 투표로 추방자를 정하고 밤에는 각 역할의 능력을 사용합니다. 이렇게 최종적으로 남는 진영이 우승하게 됩니다. 침착해. 도파빈, 도파빈, 도파빈 야 마법사 해보고 싶은 사람? 이거 도파빈 천지인데 이거? 마법사가 뭐야? 그러니까 내가 밤에.. 밤에 플레이어드 지금 예측합니다. 아니면 내가 죽어. 잠깐만. 나 마법사. 나 마법사 할래. 너무 상부당기잖아요 저거. 나 할래. 고고고. 오케이. 우? 윙가르디움 레비우사! 어디에요? 여기에요? 저 그냥 둥립 밝히고 갈게요. 하지만 제가 재미를 볼 수 있게 해주지 않으시겠어요? 어차피 제가 둥립인 걸 밝혔으니까 조금만 살려놔주세요. 저 재미를 못 알았어요. 부럽다. 윙가르디움 레비우사! 아 부럽다. 진우 형, 나 의사임. 의사. 아 씨.. 비담아? 비담아? 진우 시장에. 아싸 나 시장. 난 마이크 안 끄고 있어야지. 시바 누구 찍어보지? 하.. 시바 존나 재밌겠다. 이충양 경찰? 아니야. 냄새가 나지 않아. 푸린 선동가? 아니야. 여기도 살짝 냄새가 나지 않아. 텍스쳐의 의사? 아.. 여기도 좀 아쉬운데? 오케이. 넘어갈게요. 죽여버리고 싶어요. 장난이 끌어서 죽여버릴래. 혹시 정말 의사가 계시다면 저 좀 살려주실 수 있을까요? 너무 깜친 것 같은데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휴.. 아니.. 뭐야 맞혔어? 어 내가 쏜 거 아니.. 어 뭐야! 아 야.. 아 골로 갈 뻔 했는데? 진우? 살짝 조금 좁혀졌습니다. 김나라 씨. 형 나 경찰이야 사실. 야 망가야. 시청자님이 막아도 되고? 너 직원 뭐야? 나 감시장. 야! 너다. 소린이가 막아도 되고? 아니.. 아니.. 아쉬워. 만개야. 즐거웠다. 아유.. 즐거웠습니다. 얜 진짜 말한 것 같아. 안 되겠다 너. 감시자 아이콘 어떻게 생겼지? 씨벌 X댔다. 아니 뭐지? 감시자 아이콘이? 눈인가? 돋보기인가? 둘 중 하나인데? 에라 모르겠다. 아바다 케나 보라! 아니.. 진짜 죽었잖아! 아하하하핵! 3 쟤 됐어! 잠깐만! 리오니까! 아니 아구이뽄님 지금 뭐임? 저는 밀고자라는 직업이에요. 네 제가 간밤에 이제 아구이뽄님 집을 갔는데 밀고자라고? 빨간색 밀고자라 되어 있어요. 아니 근데 일단 텍션 님은 뭔데? 아니 제가 감시자거든요? 아 그냥 그러면은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속이신 거예요? 진우 형 죽으라고 그냥 아하하하 이러면은 이쁜이 맞는 거 같은데? 빨간색 너도 권리 말고 못한다니까? 큰일났어 투표 안 했네? 아니 만개가 전날 밤에 우리 집을 맞더라고요 응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요 막 아니 그냥 불이 나 응? 그 넌 파란색이 좋아 빨간색이 좋아? 넌 파란 쪽이야 빨간 쪽이야 넌 그래도 빨간색이 찌르면 안 나니까 빨간색이 낫지 않을까? 그 카로 님 저희 친해져요 애니 얘기 해볼까요 밤새? 텍션 님 뭐 햄버거 좋아하시나? 배달 갑니다이 오지 마세요 배달 갑니다이 배달 갑니다이 배달 갑니다이 지금은 배달의 민족 아이고 아 종병의 망.. 하하하하 그지? inquоп 난 동략 아니 사실대로 얘기했어도 그냥 틀렸을거 아니야 아니 망개가 나한테 죽은 뭐냐? 사다 메시지로 명결이었잖아 이 지랄한데 나만 명예 걸고 한 건데 넌 명예 없었잖아! 그래서 명의라서 이제는 아모라카 다 불렀어서 오케이 시장 나 좀 줘보셔 뭔데요? 근데 뭐 나랑 줘보자? 나랑 줘보자 근데 나라 투표 받는 거 좋아하니까 국민 사용 투표도 나라 주자 아니 아니 뭐 뭣? 진우가 제일 원하는 차림 많이 당할 거 같은데? 진우 안 줘보자 웬일이 오 다들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어? 잠깐만 근데 내 집에 누가 왔었지? 내가 야 나 왜 숫자 2가 올라가 있어? 뭔가 일이 일어나야지 이게 추리가 가능한데 그래 누가 올라왔어? 일단은 카로 뜨면 사라지는 거잖아 아니죠 아니죠 어묵사 한번 살려주겠죠 아 정말요? 검은 밑보다 높고 어둠보다 짙은 진에게 나의 신형을 섞일 바랍니다 억성의 때가 왔으니 우린의 경계에 떨어진 이치역 우영의 일그럼이 되어 드러내라 아 시발 영창 익스플로전 아 시발 영창 익스플로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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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아 누가 영창했는 아 아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는 경찰이에요 나도 경찰인데? 나도 경찰인데? 나도 경찰인데? 어? 뭔 소리야 나도 경찰이야 띠은자 내가 경찰이야 내가 경찰이야 나 경찰이 아니니 야 내가 경찰이야 야 뭔 소리야 만개 너 첫날에 집밖에 안 나왔잖아 진우는 둘째 날에 집밖에 안 나왔잖아 니게 무슨 소리야 잠깐만 정신병장 둘이야? 아니라니까 그러면 김미적 가심으로 제가 봤을 때 이춘향님 아니면 이제 디노님이 아니라 난 아니야 왜냐면 난 추적자야 첫 번째 날 뿡이가 만개 집 갔고 두 번째 날 텍스처가 디노 집 갔어 맞지? 내.. 내가? 어 나 디노야? 아닌데? 개판 듣다 이거 나 첫날에는 밖에 잘만 나왔.. 어? 우리 투표 해야되는.. 어? 춘쌤 죽일까? 응 죽여줘 내가 하나 막음 아니 춘향언니를 왜 죽여 춘향언니 지금 유력하게 몰아넣고서 춘향언니를 왜 죽이는 거람 조진이 죽었는데? 어? 어? 뭐야? 어? 어? 아니 그래 내가 진우형 거길 안 갔으니까 내가 정신병장 아니라고? 내가 춘향이 막았는데 간밤에? 어? 나도 춘향이 막았는데 간밤에? 정신병장 아니라고? 뭐야? 야 이러면은 그냥 인포스터 둘이서 만개 찍으면은 우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잖아 그럼 난 카로님 찍어야겠다 만개야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지 뭐 둘이 팀이지 둘이 팀이지 나랑 같은 나랑 같은 정병이야 정병이야 이제 어? 어 여기가 정병이야 만개야 아 여기 악수가 아니었네 음 잘 잤다 와 마을이 깨끗해졌어요 아 이게 다 같은 정신병장인데 내가 봤을 때 아니 아니 경찰 주장하는 사람만 3명이야? 아니 랜덤 아니 랜덤 아니 이게 랜덤으로 마법사는 그대로 하고 싶은 거지 하고 싶은 사람 많은 것 같이 그냥 넣을게 제발 제발 이번엔 저 걸리게 해주세요 아 마법사 아니다 저 시장 주세요 왜요? 갑자기요? 갖고 싶어요 어머 그래 한번 시켜주자 어 나의 마력 회로가 남아 있었더라면 포가 아니라 만개를 죽였을텐데 어? 누가 저 한번 찔렀다가 누가 저 살렸어요 어? 그게 바로 접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됐다니까 근데 저거 아까 전판에 불화인거 같아가지고 물탉에서 푸린이 한번 담갔거든요 카론이 생각보다 거짓말을 잘해요 저거 낚이면 안돼 저 사람 위험한 사람임 내가 살렸는데 안 믿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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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평화롭게 지금 나와버려가지고 아 근데 찍힐 무료쿠쇼 끄고 뱅고 가라쏘효모 요리는 아자마 교식 모로사키 어 뭐야? 와 마법사가 죽였나봐 뿅이가 누구 맞춘거야 그러면? 내가 푸나 진우 죽였어 야 어떻게 하는거야? 내가 그냥 범부 만들어버렸어 내가 또 어떻게 누구 잡아줄까? 주술사로서 렛도나라 오고스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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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일단 근데 뿅이가 필요하긴 해 아직 근데 왜 필요해? 인정 인정 나요? 아니 님들 내가 한 명 잡아줄 수 있다니까 형 내가 이렇게 뿅이 투표하고 인정 형 이뽀가 뿅이 딱 찍어주면 끝나잖아 그래? 마피아 승리로 끝난다는 거 아니야? 어? 안돼 이러면 바보더라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오호 청소의 시간이 왔다 씁 어디 갈래 너? ㅋㅋㅋㅋㅋ 차롯님 발로란트에서 당신한테 죽은 사람들을 복수해 제가 총이 아닌 칼을 끄집어냈습니다 차롯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 아니야 빠져라 나 진짜 번개도 맞았는데 나 아까 네 번개도 맞고 지금 성윤이 번개도 맞고 오늘 번개 두 번 맞았다. 아 근데 마법사를 넣으면 저 이상의 영창 할 수 있어? 내 허식 무라사키 뚫을 수 있음? 내 익스플로전? 내 아바타 키다보라 뚫을 수 있음? 궁금하네. 택쌤의 영창. 카루님의 영창. 넣자! 일단 근데 내가 볼 때 마법사는 지금 직업 맞출 생각보다 영창 어떻게 할 생각 치면 돼. 영창 어떻게 살려야 할지부터 생각해야 돼. 등. 어 어렵다. 방금. 방금. 아 이게 또 걸리네. 아 어렵다. 마법사여가지고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. 저도. 또 난리 죽이진 않겠지? 어라라라라라라. 어? 듀? 어? 영창과 의사가 다 사라졌는데? 잠깐만 일단 여러분들 제 얘기 들어보시겠어요? 네. 저는 밤에 잠깐 외출을 하려고 했는데 경찰 두 분이서 전호조로 저를 막았거든요. 아! 그렇구나. 나는 뚜떼가 아니었어. 아닌가? 어? 어? 혹시 경찰이세요? 아니 경찰이사 아니면 곧 제가 되실 분이세요? 저는 재죠. 일단 본인 어필을 제일 못하는 아구 이뿐이면 저는 다 하는 거야. 아 근데 저는 근데 죽으면 안 되는 직업이긴 한데. 세상에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. 그럼 저도 안 되던데요? 세상에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. 세상에 죽어도 되는 사람이 어딨어요? 세상에 죽어도 되는 사람이 어딨어요? 세상에 죽어도 되는 사람이 어딨어요? 흥이 이 게임 개못하네. 뭐래? 내가 트리킹 뭘 했어? 니가 말을 안 한거지! 아무 말도 안 해 두다 잘못이지! 무조건 얘기 안 한다고요. 무조건 얘기하면 죽을 것 같다. 얘기 안 해도 죽네. 오.. 제일 귀인이시여. 하늘이.. 가로님 조용한데요? 외쳐주세요. 하늘이 맑은데 좀? 맑은데? 아 나 마른 하늘에 날 떠나 떨어진 거 아니지? 나 수료 되려고 하노.. 이거 이거.. 어? 지목을 못했네? 저런.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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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떡해.. 제 직업을 알려줄게요. 저를 외치시고 죽이셔야 돼 아시겠죠? 저는 나쁜.. 밀고자입니다. 저도 나쁜 손동가에요. 이쪽에 아무나 죽이셔도 돼요. 아시겠죠? 와.. 심장이 떨리네.. 난 지노 모투메을.. 지노 모투메을.. 오이나루 코오리로 가져와.. 벼가로 타퀴로.. 아 컷으로.. 아이수스哇igne修 숙력을 다 했습니다. 도 Gaza 2번 안해줄대. 진짜 멋있다. 아 까비 두 번으로 되시네. 영찬 대박이야. 이거 차 시원해. 진짜 레전드래요. 오늘 마법사 종류야 이거. 아니 애니 보다가 영찬 같은 거 기억나는 거 했습니다. 어떻게 알지? 신기하네. 아 까비한데요. 구독 눌러주세요. 아주 예뻐요. 유튜브.